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 선생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실전 300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이렇게 박수를 막 쳐줘가지고 여러분들 뭐 특란도 특강이나 이런 것들 좀 봤었죠? 제가 맨날 어색하게 웃고 있잖아. 애들이 너무 막 박수를 쳐줘가지고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쳐봤어요. 자, 실전 300까지 오셨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공부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내년, 내년에, 내년 이맘때도 아니죠? 그렇죠? 조금만 더 지나면 여러분들 대학생 돼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실전 300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이미지입니다. 실전 300 이미지. 특란도 특강도 이미지가 있었죠? 여기 이렇게 300개를 위한 3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몰랐나요? 저기 3자입니다. 자, 강의 목표. 자, 일단 이 강좌의 목표. 여러분들 특란도 특강에서는 그 3대 역학 주제. 뉴턴 역학, 그리고 회전 역학, 그리고 유체 역학 이렇게 3대 역학 주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전범위로 넘어가는 거야. 실전 300은 물리원에 등장하는 모든 주제들, 주제들 중에 정말 그 출제가 아주 잘 되면서도 가끔씩은 준킬러로 이렇게 출제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교제가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수능에 잘 나오는 형태의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학, 킬러 문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1사단원 마찬가지로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턴 역학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뒤쪽에 회전 역학, 그리고 유체 역학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이제 준킬러 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역학 주제들에 대한 실력 향상과 그리고 비역학, 준킬러 문항에 대한 실력 향상. 상대론이 중요하죠. 특산해성 이론. 그리고 케플러. 케플러도 가끔씩은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됩니다. 물론 확률은 높지 않죠. 확률은 높지 않는데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전자기장. 이쪽이 되게 중요하죠. 전자기장에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포함돼. 그래서 여러분들 6월 평가원에도 전기장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틀린 문제. 5개 안에 들어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기장, 그리고 자기장도 때로는 준킬러 정도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 전자기유도, 정상파, 교류, 송전, 연력학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특란도 특강에서는 얘들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단원 부분에서 내가 많이 취약한 것을 보이는데 어떻게 공부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전 300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다면 일단 강의 목표는 이런 거야.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로 진행이 되는 강좌가 바로 실전 300이 되겠습니다. 교재 구성은 3개로 되어 있어요. 일단 본교재가 있습니다. 본교재. 이게 실전 300 본교재고요. 본교재는 여러분들 심층 분석 문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문제를 쭉 풀어주는 것들이 심층 분석 문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는 셀프 분석 문제, 각자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설집도 따로 나와요. 해설집 따로 나오는데 심층 분석 문제랑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 온라인상에서는 두 개의 해설이 모두 제공이 되고요.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촬영되는 것들이 전부 다 심층 분석 문제입니다. 알겠죠? 거기에 스튜디오에서 셀프 분석 문제는 따로 보충 강좌로 업로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베스트 셀렉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베스트 셀렉션은 이 300개 중에 300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꼭 다시 풀어야 하는 문제들 100개를 선별을 따로 해서 따로 선별해서 합답형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또는 단답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관식 형태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OX 형태로 바뀌어 있고 단답식은 과로 형태로 들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본교제 풀고 다시 풀려고 할 때 특히 시간이 좀 제풀이 전체를 다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300개 중에 100개를 추려서 베스트 셀렉션이라고 해서 부교제로 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뒤쪽에는 또 해법 노트도 있어요. 특란도 특강은 해법 노트가 따로 제작이 됐었다면 여기는 뒤쪽에 따로 첨부가 되어 있어요. 베스트 셀렉션 뒤쪽에 그래서 그 뒤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자신의 약점이 되는 것들을 다시 오답 노트 형태로 적고 해설도 넣어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집이 따로 나오는데요. 해설집은 작게 이렇게 나옵니다. 해설집이 작게 나오게 되는데 해설이 들어있어요. 해설이 들어있어서 뭐 그렇게 특란도 특강은 막 그 알고리즘부터 막 그 포인트 막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킬러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문제당 한 페이지를 할애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간략하게 정확한 해법들을 수능이 얼마 안 남으니까 그렇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 특란도 특강이 뭐 6월달에 종강이 되니까 이게 지금 7, 8월 이때 시작이 되는 강제잖아. 그러니까 수능이 진짜 백몇칠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해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한 페이지당 두 문제씩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해설집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그래서 세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실전 300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작이 되었어요. 자 일단 실전 300의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교재 특징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 우리 교육과정의 마지막이죠. 여러분들이 마지막입니다. 7년 차잖아. 7년 차. 제가 7년, 6년 넘게 강의한 것들의 진술을 담아서 연구소에서 모두 제작을 해서 제작을 해서 그중에 베스트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그것들이 이 책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95% 이상이 우리 강민욱 물리학 연구소에서 제작한 문제고 100% 제가 검토와 선별을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범위 준킬러랑 킬러 주제가 총 망라되어 있고 연구소 제작 보상 비율이 95%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한 5%면 사실 뭐 몇 문제 안 되죠. 몇 문제 안 되는데 기출문제, 물리원 기출문제는 없어. 기출문제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않는다고 했는데 물투에서 나오는, 나왔던 물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들 중에 물리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제가 기출문제집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투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 넣기는 좀 힘들었기 때문에 물투에서 출제된 것들 중에 일부, 일부 문제들이 실전삼백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책 표시는 안 해놨어. 그래서 표시 안 해놔서 가끔씩 이게 다른 선생님 책에도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물투 기출문제인데 제가 표시를 안 해놨더니 다른 선생님 책에도 있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냐. 표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표절 아니고 표절 없어요. 표절 없습니다. EBS 문제도 그대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넣고 싶으면 전부 다 변형을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물투 기출이 일부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거 빼놓고 전부 다 연구소에서 제작을 했고요.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검토하지 않은 문제가 없어. 제가 만든 문제도 있고 우리 연구소에서 직원들이 같이 만드는 선생님들이 만드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넣지 않아요. 전부 다 제가 검토하고 넣을지 않을지 고민하고 선별해서 들어간 문제들이 이 실전 300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한 문제 한 문제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고 이 책을 보시면 돼요. 작년에 여러분들 실전 300 선배들이 이렇게 써놓은 것들 본 사람 있을 거 아니야. 특강도 특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작년에 2019학년도보다 2020 실전 300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믿고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020 6평 반영됐고 9평은 아직 실시가 안 됐어. 9평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9평 반영할 수가 없고 9평은 당연히 모의고사에 반영이 되겠죠. 특강도 파이널 모의고사에 반영이 되고 최근 3년 동안 EBS 올해 것까지 모두 반영이 된 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작년 대비 50% 이상의 문항이 교체가 됐어. 그래서 재수생들이나 삼수생들도 재강이 또 선택해서 듣는 학생들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높은데 그런 학생들도 작년 문제집 또 그냥 푸는 것 같은 느낌 받지 않도록 전부 다 새로운 문제들로 교체가 되어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그림 전부 다 한 컷 한 컷 다 다시 그려서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책이에요. 그래서 문제들 한 문제 한 문제 그림도 전부 다 수정을 하고 그리고 문제도 다시 정갈하게 해법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책이나 선생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은 공부하기도 좀 힘들잖아. 그런 것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만든 책입니다. 2020 수능 대비를 위한 최적의 문항들을 선별 수록했다. 항상 예상 문제들이잖아. 예상 문제들이기 때문에 올해 그동안은 안 나왔지만 올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들을 제작하고 그리고 수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저도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둔다. 마지막 교육과정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나노 특강 보셔서 알죠?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그런 수준으로 문제들을 구성을 했어. 그러나 느낌은 좀 다를 거야. 느낌이 다르다. 특나노 특강 문제들이 똑같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똑같이 들어간 건 없고 넣고 싶은 게 몇 개 있었어. 특나노 특강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풀어주고 싶다. 그런 것들은 합답형이면 단답식으로 좀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 그대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성의가 없다. 아무리 좋은 문제지만 아무리 네가 제작한 문제지만 그런 얘기도 좀 하기 때문에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문제도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특나노 특강이랑 겹치는 게 거의 없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일부 문제가 활용이 된 건 있는데 그것도 형식은 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은 저를 믿고 가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스타일도 특란도 특강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것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원 구성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공간과 우주 1단원 100문제. 4단원도 100문제. 뭐 한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한 문제 정도는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2, 3단원을 합쳐서 100문제. 1단원 전체가 100. 그리고 4단원 전체가 100. 이 정도 느낌이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1, 4단원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2, 3단원 합쳐서 100개 정도를 구성을 했고요. 1단원에 100. 2단원에 100. 그리고 뉴턴욕학이 70문항 가량 되어 있어요. 작년 실전 300은 100문항 가량 되어 있었는데 좀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서 특난도 특강에서도 뉴턴욕학이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버릴 거 다 버리고 교체할 거 다 교체하고 그래서 70문항으로 문항을 선별해서 사실 70문항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렇죠? 많은 겁니다. 그래서 뉴턴욕학이 70문항 나머지 비역학 파트 상대론이라든가 또 케플러 이런 것들이 30문항 가량 특히 특수상례성 이론은 거의 역학 주제에 버금갈 정도로 생각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들어가 있다. 물질과 정자기장도 마찬가지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위주로 넣어놨어. 그냥 뭐 그냥 슬쩍 봐도 풀리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EBS도 막 풀고 그러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그냥 지면을 할애해서 그냥 병풍문제라고 내가 많이 얘기하잖아. 그렇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항들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의미가 될 수 있는 문제들만 2, 3단원도 2, 3단원도 그런 문제들이 2, 3단원 어디 있어요? 있어요. 만나게 됩니다. 알았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안 과한 문제들로 골랐어. 물론 뭐 쭉 풀다 보면 다 이게 문제들이 무게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지 않아요. 다 막 그런 주제들이 몰아서 한 모의고사에 나오진 않잖아요. 한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어떤 게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수능에 나올지 너네 알아요? 저는 알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올해는 그러면 어떤 주제가 무게감을 갖고 나올 거냐 이 비역학 주제에서 그걸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야. 나온다고 한다면 이 정도 실력까지 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바로 2, 3단원 여기에 실전 3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4단원 에너지 파트는 송전 특히 특란도 특강의 여러분들이 송전이라든가 또는 연력학 이런 것들 교류회로 교류회로는 3단원이지만 교류회로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실전 300에 제커리상에서는 실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비역학 주제들도 그리고 정말 거의 출제되지 않는 비주류 문제들은 사실 좀 뺐어. 비주류 문제들은 있잖아. RFID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심층 분석할 때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파이널에서 쭉 만나게 될 거예요. 파이널 안에는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비주류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보시면 알겠잖아. 보셔서 알잖아. 6월 평가원 보시면 정말 굵직굵직한 주제들만 딱 나왔죠. 그렇죠? 막 교과서 구청에 있는 거 한 개도 안 나왔잖아.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 무조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을 심층 분석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9월과 10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전보험이 고르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꼭 비주류 문제 하나씩은 제가 넣어놨으니까요. 거기서 또 만나게 될 거예요. 단원 구성에 대한 이야기였고 심층 분석 문제 강의 구성을 좀 얘기를 한다면 현장에서 심층 분석 문제가 약 24강 정도 촬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란도 특강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강의가. 그래서 현장에서 심층 분석 문제들을 촬영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특란도에서는 복습 문제였죠. 여기서는 이제 셀프 분석 문제인데 셀프 분석 문제들은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예요. 해설지도 있지만 해설지가 특란도 특강보다는 약간 컴팩트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무형수가 워낙 많잖아요. 300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강의도 다 최대한 특별한 일이 아니면 최대한 다 촬영을 해서 보충 강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카테고리가 좀 나눠질 거예요. 여기 있죠. 그래서 심층 분석 문제 카테고리랑 셀프 분석 문제 카테고리가 나눠져서 현장과 그리고 스튜디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강좌 같은 데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도록 학생들이 너무 조용해가지고 조용해가지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농담하면 잘 웃지도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했는데 근데 특란도 문제풀이부터는 사실 그런 게 훨씬 더 줄었을 거야. 개념할 때는 워낙 물리원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과 막 호흡을 막 맞추려면 수업하기 전에 촬영하기 전에 학생들이랑 이렇게 액션 리액션 이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개념할 때는 없었어요. 근데 특란도 특강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강좌잖아. 그런 시간도 좀 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꼈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강의라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니네도 그냥 여기 앉아있는 학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 좀 뭐 현장은 잡담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데 문제풀이에서는 거의 저는 잡담 같은 거 안 하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고 현장과 스튜디오 촬영 부담없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학습법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일단 두 번 정도는 풀어주셔야 되는데 두 번 다 풀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한 타이밍일 거야.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을 때가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베스트 셀렉션을 굳이 100개를 제가 골라준 거예요. 한 번 다 풀어본다면 실력 향상이 됐다면 그 중에 100개를 뽑아서 그 100개가 사실 그 심층 분석 문제 위주로 되어 있어 심층 분석 문제들을 제가 다시 한 번 풀어주기를 원하거든요. 셀프 분석 문제들은 좀 개인적으로 복습하기 좀 편하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1회독 할 때 잘 봐 잘 들어 여러분들은 1회독 할 때 다 풀어줘야 돼. 실전 300을 강의 수강 전에 최대한 그 강의가 진행되기 전에 뭐 10문제 또는 20문제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한 강자 한 강당 한 강당 한 5, 6 좀 많으면 한 8개까지 한 강좌당 문제풀을 하니까 한 10문제 풀고 강의 보고 10문제 풀고 강의 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강의에서 조금 덜 나가도 그건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잖아. 다음 강좌에서 진행이 되니까 강의 수강 전에 심층 분석 문항들을 혼자서 좀 풀어주세요.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채점 점도 해보고 간단한 분석 혹시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는? 이 정도 해설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어떤 문제인지는 반드시 알고 놓아야 돼. 그걸 다 풀어보든 아니면 그냥 풀고 분석까지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다 정도는 알고 수업을 들어오셔야 수업을 들으셔야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 되겠지. 내가 물론 문제를 읽어주긴 합니다만 바로 그게 어떤 문제인지 확 펼쳐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풀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어요. 강의 수강할 때는 문제 풀다고 해서 아 어떤 찍어서 보지 말고 문제 찍어서 보는 거는 셀프 분석 문제는 찍어서 보는 걸 허용을 하겠어요. 가능하면 다 보는 게 좋지만 근데 심층 분석 문제는 제가 그중에서도 좋은 문제들을 골랐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을 필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안다고 안 보지 말고 그래서 강의 수강 반 정도는 반드시 다 들어야 돼. 심층 분석 문제는 다 듣고 셀프 분석 문제는 다 듣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발췌 수강을 하셔도 됩니다. 인덱스 다 올라가니까 클릭해서 번호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의 수강하고 풀이법 강의 다 본 다음에 풀이법을 각자 정리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일부러 책의 아래쪽에 옆에 쪽에 최대한 필기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확보해 놓았으니까 풀이법 정리를 잘 한번 해보시고 간략하게 수능에 가면 내가 이렇게 풀겠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셀프 분석 문제들을 다시 개별 풀이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또 수강하고 셀프 분석 문제에 대한 강의 수강 그리고 풀이법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1회독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1회독을 좀 해주시고 2회독을 할 때 이제 강좌 수강이 완료가 됐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하는 거면 문제 풀고 그냥 내신 시험을 풀고 그냥 시험 보러 가잖아요. 근데 우린 수능이잖아. 인생이 달려있는 시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풀을 해야 돼. 2회독은 최소한 해줘야 돼. 3회독, 4회독도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2회독까지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때 베스트 셀렉션을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층 분석 문제 100문항 100문항을 여기에 넣어서 그 문제들을 재풀이를 꼭 해주세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재풀이 할 수 있게 여기 넣어놨고 형식을 약간 다르게 해놨다고 했다. OX라던가 괄호 놓기 형태로 넣어놨으니까 그 문제들을 재풀이를 하고 그 중에 약점 문제들을 선별해줘. 물론 300개 실전 300 중에 여러분들이 약점 문제를 선별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번 이제 쫙 모아가지고 해놓은 게 베스트 셀렉션이니까 혹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에서는 더 더 제가 좋은 시스템으로 마련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약점 문항을 다시 한 번 100문항에 선별을 하는 것도 괜찮고 조금 여력이 있으면 실전 300에 있는 전체 300개 중에 약점 문제를 선별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약점 문제를 선별해서 베스트 셀렉션 뒤쪽에 보면 해법 노트가 있어. 특란 노트 강은 따로 노트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활용하셔도 돼요. 제목이 노트 표지가 특란 노트 강이라고 돼 있어서 실전 300은 넣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거기 페이지 많으니까 혹시 전에도 수강하셨던 사람들은 그 노트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실전 300부터 수강이 시작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개념 듣고 이걸로 바로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베스트 셀렉션 뒤쪽에다가 해법 노트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약점 문제들에 대한 해법들을 정리해 보는 이 꼼꼼히 정리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돼. 여러분 물리도 그런 정리하는 게 필요해. 그냥 풀고 그냥 끝난다. 이거보다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문제들은 풀이법을 정리해 보는 시간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논술 보는 사람들은 그거에 도움이 될 거고 과학 논술 같은 거 그리고 수능에서도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습이 되니까 꼭 활용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노트들 여러분들이 해법 노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은 파이널 기간에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시 한 번 나의 약점 문제들을 재풀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고득점 할 수 있어요. 물리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6평 봐서 알잖아. 풀지 말란 문제 없어요. 그렇죠? 특정 1등급 엔트리만 돼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면 매우 아름답게 출제가 된 거예요. 다 풀 수 있었죠. 해설강의 보신 분은 알겠지만 깔끔하게 다 풀린 해법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연습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는 눈빛을 나에게 보내봐. 그거야. 넌 할 수 있어. 이 실전 300 수강이 완료가 됐을 땐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수능에서 1등을 받을 수 있다. 만점 받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똑같은 실력이라면 자신감 있는 자가 승리자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죠.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수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